알 vs 홍합 알 vs 홍합 역시 해물찜에는 알이겠지? 알 큰 거 봐 꽃게 vs 낙지 오늘은 뭔가 꽃게가 먹고 싶다 잘 봐 잘 봐 소시지 vs 오삼겹 오늘은 오삼겹 해물찜을 해도 고기가 빠질 수가 없지 소시지 vs 오삼겹 해물찜을 해도 고기 빠질 수가 없지 오삼겹 오삼겹 소시지 vs 오삼겹 표고버섯 VS 팽이버섯 해물찜에는 팽이버섯이지 매실 VS 스프라이트 매실도 너무 좋지만 스프라이트 매실 VS 스프라이트 매실 VS 스프라이트